지금 시간 7시 39분 이슈레이더 시작하겠습니다.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4가지 이슈 갖고 왔을 텐데 어떤 게 있습니까? 열어주세요. 첫 번째 미국 경제 둔화 신호가 잡혔다. 사실 간밤에 큰 이슈 중의 하나가 영국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동결 이후에 나온 금리 인하 사인이었단 말이죠. 빠르면 다음 달에 금리 인하를 하겠다. 영국이 이렇게 밝혔데도 불구하고 지금 환율 움직임이 좀 심상치 않았단 말이죠. 오히려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서 그 움직임을 보였는데 그 원인이 있었을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시장이 어느 뉴스가 조금 더 힘이 있냐라고 봤을 때 파운드보다 달러가 더 약해질 가능성이 있겠는데라고 생각했다는 얘기가 될 겁니다. 어떤 얘기냐면요. 미국에서 고용 둔화로 인한 경제 약화 걱정이 커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간밤에 미국의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데이터가 영국 금리 동결 소식과 함께 나왔는데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데이터가 8개월 만에 최고고요. 시장의 예상보다 많은 23만 1천 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주 대비도 한 2만 2천 건 증가를 한 겁니다. 고용 증가율은 그런데 한 주 전에 4월 고용 보고서 보면 이게 6개월 만에 가장 낮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데이터를 같이 생각해보면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 인터액티브 브로커 같은 기관에서는 이런 속도라면 현재 미국의 실업률이 4%를 밑돌고 있는데 이 숫자가 바뀔 수 있다. 실업률이 높아질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서까지도 내놨습니다. 이렇게 예상보다 좋지 않은 경제 지포를 연준이 받아들게 되면 어떻게 될까 생각을 해보면 일단 경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보다 더 완화하는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정책을 쓸 가능성이 있다는 시나리오가 힘을 더 받게 되겠죠. 그리고 실제 연방 기금금리 시장 선물에서도 FOMC가 있는 월별 금리 동향이 보니까 금리나 가능성이 조금씩 더 높아졌고요. 이게 주요국 통화 대비 달러가 얼마나 강한지 보여주는 달러 인덱스를 오히려 더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라는 분석들이 시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8개월 만에 가장 많이 실업상 청구한 사람이 늘었다라는 거고요. 실업상 청구는 매주 나오니까 앞으로 추이도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애플이 아이패드 프로 신형 태블릿을 내놔서 조금 기대가 좀 커지고 있습니다만 예고는 됐었습니다. 삼성하고 LG 디스플레이가 애플에 납품을 할 거다라고 예고가 됐었는데 최종 확정됐다면서요. 확정됐고 그동안의 시장이 생각하지 않았던 게 하나 나왔습니다. 중국 업체가 아예 선택을 못 받은 걸로 보이고요. 애플이 이번에 18개월 만에 애플의 아이패드 그러니까 태블릿 신형 제품을 내놨습니다. 아이패드 역사상 가장 긴 공백기였습니다. 18개월 만에 내놓은 거니까. 그런데 이번에 나왔던 아이패드 신형 봤더니 태블릿에 OLED가 처음으로 적용이 됐습니다. 기관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이번 아이패드에 들어간 OLED는 모두 한국 제품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고요. 이거는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가 전량 공급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시장 조사 기관인 DSCC는 이번 패널에 LG 디스플레이 비중이 65%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 비중이 35% 정도 될 것으로 봤고요. 그래서 아이패드 출해량이 올해 한 500만 대까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각 업체로서는 최대 연간 한 2조 원 이상의 추가 매출을 기대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될 겁니다. 그리고 애플은 하반기에 나올 아이폰 16에도 OLED 패널을 탑재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여기도 중국 업체 대신에 국내 업체의 낭보가 들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긍정적 신호가 나왔다고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중국 업체는 떨어졌다고 했나요? 네. 이게 당초에 중국의 BOE가 유력한 아이패드 OLED 공급 업체로도 거론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랑 한국 같이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한국의 두 곳이 같이 들어간다. 이렇게 된 거죠. 왜 그랬냐. BOE가 아이폰 15의 OLED 패널을 이미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급하고 있는데 여기서 빗셈 현상이 계속 관측이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패널 자체 기술력이 좀 문제가 있었다. 싸지만 문제가 있었다는 거가 이번에 확인이 됐다는 것이고 그래서 패널 부분에서 우리 업체가 가진 것만큼 기술력을 중국이 사실 끌어올리지 못했다는 게 우리 업체들 반사 효과로 이어지지 않았나라는 분석들이 나옵니다. 네. 중국이 뭐 앞서는 기술도 많이 있긴 합니다만 이렇게 따라오기 힘든 그런 분야도 있습니다. 세 번째 이슈 라인 야후 이슈 보겠습니다. 지금 네이버 주가도 요것 때문에 살짝 부정적인 압력을 받고 있는데 새로 나온 소식 뭐가 있습니까? 이게 결국 저희가 어제 다뤘던 거에서 저희의 얘기가 현실화된 것인데 일본 쪽에서 라인 야후 경영권에 대해서 지분을 가져가겠다. 라인 야후는 네이버가 A홀딩스라는 기업의 지분을 소프트뱅크와 50대 50으로 가져서 라인 야후의 지배력을 갖고 있는데 이게 아마 끊어질 것 같습니다. 소프트뱅크가 어제 컨퍼런스 콜에서 7월 1일까지 일본 총무성이 시킨 대로 지분 협상을 마무리하고 보고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7월 1일 전까지 네이버랑 협상해가지고 네이버 지분 가져가겠다. 사겠다라는 얘기가. 시간 얼마 없네요. 시간도 별로 없고요. 네이버가 7월에 지분 처분하게 된다는 건 결국 일본 1위 메신저 라인에 대한 경영권을 큰 틀에서 잃게 된다는 얘기인데 이 같은 사실이 가시화가 된 겁니다. 네 지금 라인 야후 그것만 읽는 게 아니라 이제 뭐 인도네시아라든지 태국이나 대만 이런 사업도 조금 불안하게 지금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 같은데 향후 전개 어떻게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두 가지를 봐야 할 것 같은데요. 하나는 소프트뱅크가 이번에 컨퍼런스 콜에서 네이버도 협상에 소극적이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이버도 결국 외교 문제라고 막아주십사 이게 아니라 뭐 지분 팔아야겠다 이렇게 가닥을 잡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해석이 나오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시나리오는 어떻게 가느냐. 이 라인 야후의 지배권을 갖고 있는 A홀딩스의 지분을 얼마로 쳐줄 것인가 얼마나 팔 것인가는 문제가 있겠지요. 여기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프리미엄이 있을지가 앞으로 네이버의 주가를 부르는 어쩌면 또 하나의 재무적인 지표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봐야 될 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이 라인 야후에 대한 얘기들을 사람들이 꽤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더라고요. 최근에 나오는 지표는 아닙니다만 인터넷 커뮤니티나 이런 데 보면은 한일 간 이슈로 여행 유튜버들한테 지금 일본 가는 사람마다 지금 댓글이 좋지가 않더라고요. 가장 유명한 이 빠니보틀이라는 유튜버가 있었는데 여기서도 지금 일본 갔다가 또 혼이 나고 있는 모습인데 일본 가는 게 죄는 아닙니다만. 그래서 지금 이게 예전에 유니클로 사태처럼 국내 소비 트렌드를 바꿀 수 있는 반일 정서를 강화하는 쪽으로 갈 수가 있는지. 현재까지는 조금 가고 있는 모양새라서 관련한 투자 아이디어까지도 조금 바꿀 수 있는 일이 이번에 발생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일 감정이 고조되지 않도록 일본 정부가 뭐 미국의 틱톡 금지법이 있지만 그건 미국은 법으로 하는 거고요. 일본은 지금 행정 지침으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양상이 다릅니다. 뭐라는 문제에서도 사실은 좀 다르게 접근을 하는 게 맞죠. 맞습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가 나서서 해법을 좀 찾아주면 좋겠네요. 물론 거기에는 우리 한국 정부가 조금 압력을 행세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이슈는 롯데케미칼입니다. 롯데케미칼 딱 얘기하니까 벌써 욕부터 나오시는 분들 있을 텐데. 주가가 지금 너무 많이 떨어졌습니다. 3년 동안. 자 롯데케미칼이 실적을 어제 장마감 직전에 내놨는데 역시는 역신가요. 적자 전환했죠. 어떻습니까? 별로 좋지 않았고 좋지 않은 성적 이후에 롯데케미칼이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경영진이 좀 과감한 언급을 했습니다. 본부장도 최근에 여러 어려움 겪고 있는 범용 석유화학 부분에 대해서 자산 경량화를 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산 줄이겠다는 얘기를 한 다음에 어떤 얘기가 났냐. 이훈기 CEO가 사업 재편을 한 뒤에 남게 되는 인력과 자원으로 고부가 같이 신사업에 집중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 쉽게 말하면 자산 줄여가지고 구조조정한 다음에 그 인력 가지고 우리가 고부가 같이 잘해보겠다. 그러니까 잘 되는 거 더 잘해보고 안 되는 건 좀 손대겠다라는 얘기가. 당연한 귀결로 보입니다만. 그런 얘기를 결국 한 것이라는 게 업계 분석입니다. 알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롯데케미칼을 포함한 석유화학 전반적인 지금 증포부의 시각 어떻습니까? 지금 이 석유 부분에 대해서는 유가 전제 마진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는 얘기를 했는데. 유가를 뛰고 있죠. 예 가공해서 이제 뭐 나프타라든가 이런 거 만드는 석유화학 제품은 사실 그동안 계속 안 좋았습니다. 왜 안 좋았냐 중국 때문입니다. 중국으로 가는 수출 길이 계속 좁아지고 있는 게 문제였고요. 그래서 어제 나이스 신용평가가 세미나하고 보고서 같은 거 냈는데 잠깐 보니까 수출에 의존하던 한국의 석유화학 사업이 중국의 자금률 확대로 중장기적 경쟁력이 하락하고 있다는 진단 역시 했고요. 그렇게 되니까 원료를 전량 수입하고 있는 원가 경쟁력이 약한 이 나프타분해설비, NCC 이 설비를 중심으로 구조조정이 시작될 걸로 봤습니다. 그러면 이 NCC 비중이 높은 곳들이 구조조정을 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평균 업계의 평균보다 높은 곳들이 어디 있냐 봤더니 두 곳 정도 나왔습니다.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롯데키미클 나왔고요. 또 하나는 LG화학 나왔습니다. 여기가 NCC 비중이 평균 대비 좀 높습니다. 32%, 한 36% 정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최근에 NCC와 여러 가지 설비들에 대한 공급 과잉 상황이 이제 심화가 됐으니 이런 제품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부여한 회사들의 사업 환경이 앞으로도 상당 부분 좋지 않을 것으로 본다라는 사실은 좋지 않은 시각들이 조금 나왔습니다. 이번에 롯데키미클이 먼저 얘기를 했으니 LG화학도 어떤 대응을 할지도 살펴볼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윤규 기자와 함께한 이슈 레이더였습니다. AI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